안녕하세요 티둥이입니다 여름을 마주하니까 역시나 일주 스킨케어 루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요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대신 요번에 약간 리뉴얼 된 상황이 있는데 너무 제품이 많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요런 얘기가 있으셔서 정리한걸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겁니다 앞으로 일주 스킨케어 루틴의 설명을 드릴 때 이 전제가 무조건 붙을거에요 일주 스킨케어 루틴이란건 본인한테 맞추는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메이크업을 했냐 선크림을 발랐냐 여드름이 많이 났냐 안났냐 이런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거에요 물론 공통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첫번째 각질케어 데이를 따로 빼진 않았습니다 왜냐 이중세안을 얼마나 자주 하냐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얼마나 자주 쓰냐 각질케어템을 평소에 쓰냐 안쓰냐 뭐 요런거에 따라서 각질케어를 좀 안하셔도 되는 분이 계시고 좀 더 자주 하셔야 되는 분도 계세요 이를테면 건성은 좀 각질케어를 덜하고 지성은 각질케어를 좀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날을 각질케어 데이라고 따로 빼진 않았어요 두번째 아침케어가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나이트 스킨케어 위주로만 보여드릴겁니다 왜냐 아침 스킨케어는 사실 수분 진정 위주이기 때문이에요 맨날 비슷하더라구요 제가 일주 동안 쓰는 템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통 아침에는 더랩 딥토너 구달 아이스 어성초 토너 파티온 토너 가볍고 물제형에 가까운 순한 약산성 토너를 썼고 세럼앰플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랩 수분세럼 이젠트리 어니언 앰플 이젠트리 히알루론산 세럼 아니면 비비드로우의 바오밥 앰플 이런식으로 수분세럼 위주의 제품들을 사용했고 뭐 아니면 비타민C를 바르고 싶다 뉴이크 잡티 흔적세럼 아떼 EGF 흔적세럼 이런것처럼 수분감이 좀 많은 순한 비타민 제품들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림도 마찬가지로 구달의 어성초 히알루론 수딩크림 아니면 맨날 추천했던 아비브의 어성초 크림이나 더랩의 그린크림 요렇게 수분감이 좀 짱짱한거 위주로 좀 많이 썼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침에 쓰는 제품은 맨날 정해져있는거에요 뭔가 기능성 제품을 아침에 많이 발라봤자 밖에 나가면 또 자외선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또 이번주 금요일에 벤튼 선크림 마켓 예정돼있죠 그리고 밖에선 중간중간에 기름종이도 좀 써주고 뭐 요런식으로 하는게 공통적인 스킨케어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바로 나이트 루틴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요번 나이트 루틴은 다분할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운동하는것처럼 좀 분할을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 무분할루틴 이런 분들은 그냥 스킨로션도 안 바르기 때문에 애초에 올인원 제품이라도 사용하시라는 의미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토너 젤 로션 조합도 괜찮고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올인원 요즘 제가 자주 쓰는건 토리듬 코멘 시리즈가 수분감이 좋더라구요 보습력도 어느정도 좋아서 속건조 있는 분들도 괜찮더라구요 다음으로 2분할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수분 진정은 어느정도 안거야 그러면은 비타민 제품을 저는 조금씩 이제 도전을 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타민이라는거는 어떤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걸 의미합니다 반드시 뭐 비타민C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거에요 그리고 3분할로 넘어가면 수분 진정 비타민까지도 다 됐어 그럼 이제 레티노를 좀 입문을 해보는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기능까지 추가한게 4분할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건 총 4분할 수분 진정 비타민 레티놀 탄력까지 다 보여드릴거고 나는 4분할까지 하기싫다 하시는 무분할 2분할 3분할 분들은 제가 쓰는 그 템들만 보시면 되는거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4분할 첫째 날입니다 이날 제가 무기자 첫 선크림을 아마 썼을거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이중세안을 해야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중세안하기가 너무 귀찮은거에요 이날 그래서 이럴때는 저도 원스텝 클렌저 써주거든요 비레디 오일폼 클렌저에요 클렌징 오일처럼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롤링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물로 이렇게 조금 묻혀주면 유화가 되는데 이거는 오일투폼이라서 거품까지 같이 나요 클렌징폼을 이거 이후에 또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래서 자극없이 가볍게 롤링을 해주면서 세수를 하고 물로 20번 이상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깨끗하게 다 지워지거든요 제가 썼을때는 이것만 써도 솔직히 잔여물이 그렇게 남는 느낌은 안들어가지고 귀찮을땐 이렇게 원스텝 클렌저도 써줍니다 이날 이제 탄력케어 날이었는데 각질제거도 조금 해줬습니다 정말 순하게만 첫번째 제품은 로베킨의 포워케어 노세범 패드 콧볼 옆, 이마, 눈썹뼈 위쪽, T존, 턱 이렇게 좁쌀여드름이 좀 자주 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위주로만 정말 살살하세요 너무 민감하다 하신 분들은 그냥 애초에 패드 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더마메종의 버블 히알 토너입니다 저희 각질케어 기획점에서 정말 인기 많았던 제품이죠 토너인데 거품기에 일단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용물이 버블로 이렇게 나오고 각질케어 성분이 4종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하 바하 파하 라하 1제 그 히알루론산 액수줌 토너에다가 2제 그 필링 성분 아하 바하 파하 라하 4종을 조금씩 따라가지고 본인 피부에 따라 양주절을 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수부지 복합성이기 때문에 요거 양을 한 절반 정도 2제를 썼나 아마 그럴건데 발림성은 부드러운데 마무리감은 보습력이 있는 편이어서 뭔가 오늘 각질케어까지 하긴 좀 애매하고 토너 단계에서 좀 이렇게 정돈 해줄까 싶을 때 정말 쓰기 좋아요 그리고 두번째로 PDRN 3D 부스팅 앰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7월 15일에 런칭하는 제품인데요 요건 MTS 하시고 나서 같이 쓰면 좋은 재생앰플입니다 제가 이거 개발하겠다고 브랜드랑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말할 수 있게 된거에요 이제 피부과에서 그 스킨부스터라고 하잖아요 연어 정액주사 거기 들어가는 그 재생성분을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 파는 PDRN 앰플보다는 함량을 되게 높게 설정했어요 그래서 모공이나 탄력이나 색소침착 그리고 피부 진정 요렇게 복합적으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데 좋은 성분들을 다 때려는 거거든요 물론 사용감 좋게 요나는 탄력케어데이기 때문에 굳이 MTS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간단계에 요 제품을 써줬습니다 요거는 7월 15일에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가져올게요 그리고 탄력케어데이인 만큼 콜라겐크림을 좀 써줬어요 메디큐브에서 나온 콜라겐크림인데 이 바로 다음 단계에 메디큐브 울트라튠 기기를 쓸거에요 제가 뭔가 시너지를 위해서 요 제품을 발라준거에요 메디큐브에서 그 부스터 프로 갈바닉기기 있죠 유효성분을 좀 흡수를 도와주는 기기라면 요 울트라튠은 고주파로 조금 탄력을 업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래요 뭔가 피부가 너무 자극되면서 막 빨개지지도 않고 적당한 열감이 있는게 그 피부에 뭔가 편안함을 주더라구요 되게 개인적으로 쓰고 되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주니르의 이 매트릭시 크림을 썼어요 이거 매트릭시 크림은 그냥 펩타이드 크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펩타이드는 탄력에 도움이 되고 앞서서 발랐던 그 기능성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좀 더 수행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2입니다 데이2는 수분 진정 위주로 했어요 사실 요게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날이라고 생각해요 요 날에 이제 선크림이랑 비레디 트루토 로션 이렇게 이중으로 발라줘가지고 세안을 좀 꼼꼼해야 되는 날에 이중 세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제품 클리닉 제로의 클렌징 밤인데 제일 비싼 라인이에요 저게 뭔가 발랐을 때 그 발림성 그리고 물로 이렇게 묻혔을 때 그 마무리감 잔여감 같은게 전혀 없고 근데 또 뽀득뽀득해지지 않으면서 클렌징이 정말 싹 잘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클렌징 오일 쓰시는 분들처럼 얼굴에다가 대충 펴 바른 다음에 롤링을 가볍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을 손에다가 묻혀 주신 다음에 얼굴에 한번 비벼요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유화가 되면서 코에 피지 있는 부분들 이렇게 싹 요런 것들이 붙어요 저게 이제 기름이 녹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 과정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마무리는 그냥 물로 한 스무번 가까이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중 세안 하실 때는 서서 세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추가 꺾이지 않고 힙인지 빡 잡고 고관절이 접히는 느낌이 나면서 세수를 하셔야 허리에 부담이 안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요 근데 진짜 이거 힙인지 빡 줘야 돼 마지막에는 저 YBK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살살살살 이중 세안은 포인트가 2차 세안할 때 정말 살살 해주는게 더 좋다는 겁니다 사실 피부 장벽에 이중 세안 자체가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분 진정 데이이기 때문에 머리를 말려주기 전에 저 유이크의 쿨링 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저것도 티동위크 모공각질 기획점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제품인데 저게 좋은 점이 패드를 반으로 찢을 수 있어요 가로로 찢을 수 있어 그래서 저처럼 얼굴에 원하는 부위에다가 맘대로 붙일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멘톨 성분이 없는데 그럼에도 얼굴에 붙이는 순간 쿨링감이 진짜 엄청 세요 저 이거 자극 있는 거 아니야? 멘톨 성분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브랜드 담당자님들이 자극 없는 성분들로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보통 붙이고 머리를 말려줍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가볍게 떼어낸 다음에 더랩 딥토너를 옵션으로 이제 써줍니다 더랩 딥토너 제가 너무 잘 쓰는 거 아시죠? 수분 진정 토너 중에 감히 탑티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 사용감이 정말 가벼운 물토너임에도 불구하고 속건조를 정말 잘 잡아주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분자가 저분자 되게 함량을 많이 넣었어요 저게 다음으로 이젠트리 어니언 앰플입니다 본인이 좀 색소침착이나 가벼운 트러블 흔적 같은 것들 좀 있는 분들 있죠 요거 꾸준히 막 발라주셔도 확실히 효과 있거든요 요것도 앵콜 언제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한 7월 말쯤에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저거 바르고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를 써줬습니다 저게 아까 제가 말했던 갈바니 끼기 그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흡수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써주는 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는 더랩에 그린크림 써줬습니다 저거 진정 수분크림으로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건데 더랩크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린크림, 카밍크림, 푸바크림 보습감은 그린크림이 제일 가볍고 그 다음에 카밍크림 그 다음에 푸바크림 뭐 이런데 요즘 같은 날씨는 많이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린크림 아니면 카밍크림이 보습력이 더 잘 맞으실 거라서 가볍고 진정감 위주로 원한다 그린크림 가시고 속건조나 속수분감을 좀 더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밍크림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 달에 앵쿨 마켓으로 가져올 겁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자 다음으로 이제 데이3입니다 요 날도 선크림을 발라줘서 이중 세안하는데 이지엔트리에 비건 클렌징 밀크 써줬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클렌징 밀크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정말 촉촉하고 피부가 민감한 날 이중 세안을 해야될 때 쓰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뜬금없이 톨이든 포맨에 바이브인 올인원 제품을 사용해줍니다 아직 세수 다 안했는데 갑자기 저거 왜 그러냐 운동하려고 그러는거에요 저날이 아마 데이트 끝난 당일이여가지고 제가 유산소를 못해서 1차 세안 한 다음에 그냥 잠깐 살짝만 보습해주고 운동하려고 저렇게 바른거에요 저럴 때 써주기 올인원 제품이 짱이에요 진짜 그리고 유산소 다 타주고 나서 샤워를 마찬가지로 해줬고 파파레서피에 가지 파우더 효소 세안제를 써줬습니다 정말 정말 순하게만 피부 각질 제거를 해주고 약산성으로 클렌징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죠 여기서 상급 노하우 들어가는데 제가 이마 부분에 좁쌀이 많고 요 하관 쪽은 얼굴이 괜찮았어요 저날 이마 부분에는 물을 조금 덜 발라가지고 직접적으로 각질 제거 되게 스크럽 느낌으로 좀 해줬고 그 아래 얼굴 하관 있는 쪽 있죠 저기는 좀 더 손에 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더 순하게 클렌저를 만들어 버린 다음에 정말 부드럽게만 세안을 해줬어요 좀 이렇게 세수도 유도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마 쪽에 뭐가 낫죠? 저게 이제 제가 압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일단 급한대로 구달에 아이스 어성초 토너를 발라줬습니다 제 쇼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달 제품이 이번에 리뉴얼이 싹 되면서 진정 장벽 쪽에 초점을 맞춘 성분들로 바꿔가지고 피부 장벽이 조금 어느 정도 개선되는 느낌이 확실히 더 좋아졌다 그리고 중간 단계로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 이젠 트리꺼 발라줬는데 레티놀이랑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궁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썼고 피부가 조금 본인이 민감하다 하신 분들은 나이아시나마이드 함량은 좀 낮은 걸 쓰시거나 아니면 패스하셔도 돼요 그래서 얼굴 하관은 나이아시나마이드 위주로 발랐고 이마 부분이 있죠 이마만 파튠온 세럼을 발라줬어요 왜냐면 아까 여드름을 짜고 약간 붉어져 있기도 하고 아직 염증기가 다 가시진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파튠온 세럼 쓰면 진정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흡수 잘하도록 메디큐브 부스터프로 또 써줬고 이제 다 흡수된 피부에다가 닥터디퍼런트 레티날을 써줍니다 닥터디퍼런트가 레티날 제품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레티날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을 써줬어요 저는 자극이 별로 없더라고요 레티놀보다 레티날이 어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에 작용하는 기종이 좀 더 빠르거든요 바르고 나면 다음날 피부가 즉각적으로 쫀쫀해져 있는 느낌을 더 잘 받으실 수가 있다 요즘은 그래서 레티놀로 따지면 0.3 이상 레티날은 저렇게 포르테시모처럼 0.15 이상 무료 나눔으로도 가져왔는데 반응도 되게 좋았습니다 자 마무리로는 이제 장벽크림을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프리바이오틱 세라크림 혹은 요즘 계절감에 맞춰서 카밍크림도 괜찮아요 푸바크림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 성분이 메인이고 카밍크림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메인 성분이에요 아니면 제가 첫날 발랐던 라주니르 저 매트릭실 크림 펩타이드 크림이죠 저거 쓰셔도 돼요 레티놀은 보습되는 성분들하고 다 궁합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 여드름 뾱하고 난데에는 마이드랩 센텔라스카 연고 발라줬습니다 마디카솔 겔이랑 좀 비슷한 성분이죠 양도 많고 발림성도 더 좋아서 저는 저걸 좀 더 많이 쓰는 거 같아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에 유기자차 선크림을 제가 발랐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클렌징 워터만 써줬습니다 클렌징 워터는 화장솜에 묻히는 것보다 저렇게 거품기에 써가지고 손으로 롤링하는 게 자극이 더 적어요 YBK 저 약산성 클렌저 똑같이 정말 가볍게 클렌징하는 용도로만 썼어요 자 그리고 나와서 파티온 토너를 써줍니다 요거 약산성 토너인데 비타민 케어하는 날에는 약산성 토너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비타민 C 제품을 제가 써줄 건데 C는 보통 피부가 약산성일 때 더 효과를 잘 먹습니다 비타민 케어가 약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마 쪽은 오늘 안 건들고 얼굴 하간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마는 저렇게 유이크 쿨링 패드 저걸로 그냥 붙여놓고 진정시켰어요 저런 식으로 좀 유돌이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부에 염증이 막 많거나 자극이 가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 케어 하겠다고 막 욕심부리지 마시고 염증이 있는 곳에는 그냥 무조건 진정 위주로만요 자 얼굴 하관쪽에 일단 폴라초이스에 비타민 C 글루타치온 클리니컬 세럼 저거는 비타민 C 유도체인데 C 유도체 함량만 25%예요 되게 높죠? 폴라초이스에 행사장 가서 들은 내용인데 비타민 C 단독으로 때려박는 것보다 글루타치온하고 섞어서 넣어줘야 피부에 더 오래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거 좀 비싸가지고 본인이 가성비로 그냥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저 유이크 흔적 잡티 세럼도 정말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폴라초이스 나이아시나마이드 10% 세럼 저 10%짜리 쓴 이유가 앞에서 비타민 C를 발랐기 때문에 비타민 제품을 연속으로 쓰면 피부에 자극된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좀 함량이 낮은 제품들 위주로 쓰면 사실 저는 괜찮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피부 자극이 좀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C나 B 중에 둘 중 하나만 쓰세요 그리고 이제 매직큐브 부스터 프로를 써줬습니다 참고로 부스터 프로 저 제품은 오일 함량이 높은 제품에 쓰는 건 아니에요 피부에 수분감 위주로 좀 많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는 안 발랐죠 제가 유이크 쿨링패드 저거 떼준 다음에 그냥 어니언 앰플 조금 발라서 진정시켜줬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르게 갔습니다 저날도 그리고 요날에 비타민 제품을 많이 발라줬기 때문에 그 비타민이 피부에 잘 작용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제가 아까 뭐 발라야 된다 했죠? 펩타이드 크림 그래서 라주닐의 매트릭실 크림을 또 다시 발랐습니다 집에 근데 본인이 펩타이드 크림이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더랩의 그린 크림이나 카밍 크림처럼 너무 무겁지 않지만 보습도 잘해주고 진정감 좋은 제품들을 쓰셔도 무관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데이 1,2,3,4 티동의 4분할 루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순서 어떻게 됐죠? 탄력, 수분 진정, 레티놀, 비타민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탄력, 수분 진정, 레티놀, 비타민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어떤 날에는 수분 진정만 이틀 연속으로 가도 되고 컨디션 좋으니까 비타민 케어만 이틀 연속 가도 되고 대신에 각질 케어를 하신 날에는 레티놀이나 비타민 제품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조금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무분할 루틴 아 나 아무것도 바르기 싫어 그냥 스킨 로션 올인원만 바르세요 어 나는 조금 이제 알 것 같아 2분할 루틴 수분 진정에 비타민 기능을 추가해보세요 어 난 좀 더 배워보고 싶어 수분 진정, 비타민, 레티놀까지 바르시면 돼요 마지막 4분할 어 난 티벳 동생이야 수시정 비타민, 레티놀, 탄력까지 하시면 돼요 어 침 튀겼다 그리고 비타민 제품은 꼭 비타민이 아니더라도 카페인 성분이나 녹차 추출물이나 이런 기능성 원료들을 쓴 화장품들도 있죠 그런 것도 비타민 데이에 그냥 포함해서 전 씁니다 앞으로도 1주 스킨케어 루틴은 이런 식으로 데이4까지만 제가 나이트 스킨케어 위주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것저것 다 화장품 많이 추천하지 않을게요 그 순서에 맞춰서 그때그때 시즌에 맞는 제품들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댓글 좀 꼭 써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나중에 좋아요 표시한 영상만 또 따로 볼 수 있잖아요 아 티동자식 뭐 발랐었더라 하면서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좋아요까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벤튼 선크림 마켓으로 돌아올게요 이상 티맵 정생이었습니다